지역 야구팬과 야구동호회가 롯데자이언츠 구단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울산을 제2연고지로 삼은 지 5년이 지났지만, 푸대접과 홀대는 여전하단 겁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올 시즌 롯데는 문수야구장에서 정규리그 7경기를 치릅니다. 현충일을 제외하고 모두 평일, 그것도 한여름입니다. 지난 2014년 롯데가 문수구장을 제2구장으로 사용했을 때부터 반복되어온 푸대접입니다. 심지어 롯데 연간 회원권은 문수구장에선 쓸 수가 없어 열혈 부산 팬들의 울산 입성을 맡고 있습니다. 동호회에선 롯데 때문에 울산에서 유일하게 규격을 갖춘 문수야구장을 쓰지 못한다고 하소연합니다. 롯데 1군, 2군 경기를 유치함으로써 앞뒤로 그라운드 정비기간이 너무 깁니다. 길어서 동호인들이 많은 팀수에도 불구하고 작은 예약일수를 갖고 경제관에서 빌려야 되니까 아예 지금 문수구장을 약 5년간도 써보지도 못한 팀도 많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역 야구계가 올해 초, 롯데 대신 경남NC 제2연고지로 삼자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롯데가 울산에서 입장료와 TV중개권 등으로 챙겨가는 1년 수익은 10억 원대지만 지원이라고는 구장 사용료 1, 2억을 내는 게 전부라는 겁니다. 문수야구장에 설치된 전광판 설치비 15억조차도 시금고인 경남은행이 지원했을 정도입니다. D마크가 NC 다이노스 심벌마크입니다. NC 다이노스가 5년 전부터 울산 제일중학교, 울산공고에 지금 후원을 하고 있고요. 롯데가 필요할 때는 울산을 제2홈구장으로 삼고는 지원에는 인색하면서 야구팬들은 물론 시민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희도입니다.